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입니다 설가은입니다 08년 11월 9일 11일 9일 11일 11살 09년생 8월 6일 10살입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수면베개 베베 기도 아빠 가게에서 먹는 제주 오겹살 제주 오겹살 행복해요 아니면 돼지 왕갈비 보물 1호 저희집 고양이랑 보물 2호 유튜브 영상에서 본 건데 돌고래가 초 이런 걸 쏘면 이런 동그란 게 돼요 저의 해파리가 면돌다가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도는 거 보물 3호 엄마 아빠 이름은 스란이라고 엄마가 지렸는데 원래는 한 요정도 쭉 늘어나요 모짜렐라 치즈처럼 벌레입니다 벌레 곤충 벽에 돈벌레가 이루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으 깜짝해 동그라미가 많은 게 너무 싫어요 소름이 쭈뱅 돋아요 생각만 해 어... 10개 넘을 거예요 화가 뮤지컬 배우자 연기자 가수 디자이너 다은이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한 건가요? 뮤지컬 배우 주인공이면 다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요 옥주연 배우님 가수 됐다가 뮤지컬 배우 되는 거여서 옥주연 배우님 똑같이 하고 싶어요 으악! 마틸다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저 마틸다 초인공 저는 마틸다처럼 초능력이 생긴다면 저희 집 똥냥이랑 똥냥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이러면서요 크란아 언니가 언니가 오늘 미안해 잘 챙겨주지 못해서 으잉! 시간을 멈추는 능력 저랑 가족들 빼고 세계적으로 여행 다닐 거예요 트런치볼 땅빠! 아이들을 괴롭히지 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치면 다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맣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틸다가 되면 좋겠어요 나도 마틸다처럼 그런 아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음... 말로 설명하기엔 좀 어려워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저의 잊을 수 없는 친구 작은 불꽃이지만 나중엔 큰 불꽃이 될 존재다 새우의 깊은 불꽃이 될 존재 나중엔 큰 불꽃이 될 존재 감사합니다.